로티의 리클라이너 소파입니다. 가격은 19만 9천원입니다. 리클라이닝을 작동시켰을 때 좌방석이 앞쪽으로 나옴과 동시에 등받이는 수직으로 낮아져 등받이와 벽 사이 공간이 좁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세계 1등 모터 명가인 독일 오킨사 모터를 장착해 저소음으로 작동하는 데다가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최대 160도까지 눕혀지는 데다가 등받이 부분을 60mm 이상으로 높게 제작해 머리까지 포근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팔걸이 옆면에 USB 포트까지 있어 더욱 편리한 로티의 리클라이너 소파 어떠신가요? 구름이 5단계 리클라이너 소파입니다. 가격은 14만 9천 9백원입니다. 게이밍 모드, 업무 모드, 드라마 감상 모드, 점심 휴식 모드 등 총 4가지 모드로 리클라이너 소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인 팔걸이가 팔을 편안하게 받쳐주며 어깨와 목의 압력을 완화시켜줘 더욱 편안하게 휴식이 가능합니다. 시트 표면이 피부에 친화적인 기능성 원단으로 감싸져 있어 섬세하고 통기성이 뛰어난 데다가 부드러움을 자랑합니다. 6개 구역 분할식 압력 완화 지지로 편안한 쉼을 제공해주는 구름이 5단계 리클라이너 소파 어떠신가요? 웰퍼니처 리우 패브릭 리클라이너 소파입니다. 가격은 319,000원입니다. 이브날 쿠션 디자인의 넓고 안정적인 플래스트, 중심을 잡아주는 하드웨어로 보다 편안한 쉼 공간을 제공합니다. 옆면에 USB 포트가 있어 배터리 걱정 없이 여러 전자기기를 소파 위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방울솜을 헤드부터 발끝까지 아낌없이 넣어서 푹신함을 느낄 수 있으며 등받이 2분할 디자인이 머리와 허리를 빈틈없이 꽉 잡아줍니다. 아쿠아텍스 패브릭으로 생활방수는 물론 관리까지 간편한 웰퍼니처 리우 패브릭 리클라이너 소파 어떠신가요? 에보니아이오 전동 리클라이너입니다. 가격은 237,200원입니다. 에어로 모션 시스템을 장착한 프리미엄 소파로 공기순환 미세 조정에 뛰어나며 저소음을 자랑합니다. 에어레더 소재로 가죽 무늬가 고르고 내구성과 오염 손상에 강하며 오래 사용해도 변형이 적고 재생력이 뛰어납니다. 안정적인 곡설라인과 편안한 사용이 가능한 넓은 헤드라인 포근하고 푹신한 라운드형 팔걸이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고속 USB 포트로 빠른 충전력까지 갖춘 에보니아이오 전동 리클라이너 어떠신가요? 스칸디아 포근 패브릭 리클라이너 소파입니다. 가격은 159,000원입니다. 가장 편안한 각도의 리클라이닝으로 설계돼 포근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헤드레스트가 등과 목을 받쳐줘 오랜 시간 편안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동 리클라이너로 간단한 동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콘센트가 필요없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편한 착석감을 위해 자방석이 넓게 제작돼 여유로운 사용감을 느끼며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패브릭 원단으로 내구성이 좋은 데다가 관리까지 간편한 스칸디아 포근 패브릭 리클라이너 소파 어떠신가요? 기능성 패브릭 리클라이너 소파